그는 네팔렘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. 그는 지옥의 용사들을 무찌를 수 있는 영웅이고 무고한 이들을 지키는 보두술사다. 하지만 그는 필멸자의 심장을 지녀다 언젠가 타락에 이끌릴 수도 있는 그날이 오면 그는 저항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파멸을 안게 그가 싱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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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안녕.